도도도도 됐어 깎아이자 고치 아래 홈의 폭이 몇 미리죠? 10m 16으로 맞춰야 된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안에 재봐 거기 그만 재고 포골재 포골 안 되면 손을 대충 잡아 뜯어 폭 세 봐야 폭 얼마 나오나 12 나옵니다 12? 그러면 얼마 들어가야 돼? 4만큼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세팅을 다 집어넣어야지 이쪽 방향이다 높게 한번만 더 집어넣을까요? 네 높게 제빵 명점 세팅하고 이 방향으로 3일이지 3.95만큼 집어넣어 3.95 우선 한바퀴 돌려야겠지 한바퀴가 3일이네 그러면 잠깐 한바퀴 딱 돌려야겠네 반바퀴 이상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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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돌려 천천히 천천히 돌려 돌려 그 다음에 9.95니까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되겠다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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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가봐 방향 맞나 보게 와봐 수다 수다 천천히 어 가